한지민의 비하인드 오디션 보는 느낌이네 세미티를 처음 하시는 거 같지 않나요? 네 이런 이야기를 풀고 싶다는 것만 간단하게 말씀해주세요 마이크를 객석 쪽에 딜리버리를 둬서 같이 대화를 해보시는 거 저는 너무 좋아요 사실 제가 조금 하고 싶었던 이유 중에 하나도 분리돼서 내가 뭔가를 공연한다는 느낌보단 같이 함께 뭔가를 더 가까운 느낌으로 하고 싶었거든요 그러면 배우님은 밸런스 게임을 하시면 돼요 팬들한테는 빙고지를 준다 네 팬들한테는 그걸 선택을 해서 다행이 녹음이 끝나면 후주를 더 쳐달라고 말씀해주세요 울 것 같아 벌써 후주를 이제 갑자기 어머 벌써 울는 거 아니지? 알기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충분히 인연을 하신 다음에 공연은 끝나게 되는 거고 꽃 선물을 네 근데 꽃은 시드니까 사진을 그래도 제일 좋아하실 것 같아서 먹을 것도 줄까? 자리에다가 먹을 거는 이게 나 좀 줄 것 같은데 내가 좋아하는 건 뭐지 뭐지? 제가 같이 감자빵이 이렇게 확인을 해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타님은 잘하셔가지고 기타님 아 히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동할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뇌 물을 펼쳐보아요 전화 너무 좋지? 하나 어떻게 이렇게 쓰지? 아 아 아 옆에 좀 도와주세요 다같이 합창해줘야 좋은데 이거 다같이 불러요 제 배가 너무 고픈데 그래도 모르겠다 끝난 뒤에 지겨운 만큼 오랫동안 쉴 수 있다는 것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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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도움이 있는 하루였다 너무 부족한 저이지만 일단 선생님도 도와주시고 많은 분들이 도와주셔서 연습을 잘 한 것 같아요 남은 시간 동안 더 열심히 해서 공연 때 실수하지 않고 덜 떨고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틀려도 이해해주세요 이걸 언제 보여주는 거지? 끝나고 이미 들으셨겠네 그럼? 그러면 실수한 부분이 있으면 잊어주시고요 실수한 부분 잘라서 올려주세요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제가 출연했던 작품들의 OST 곡입니다 그러면 잠시 후에 만나요 지금 팬분들이 여기 옆쪽에 너무 감동이 많아서 그래? 응 다행이다 진짜 나 보고싶어 어디에 올려 많이 올렸어요 이런 사람들이 귀여워 난 진짜 오늘의 목표야 안오는 거 나이크 여기 좀 할래 나이크 여기 좀 할래 저희 가실게요 네 저 너무 떨려요 나이크 아까 빠담빠담노래부터 슬펐어 나이크 설마 귀찮아 노을이크 자 상당의 여행 난 나는 이기쇼 말이야 그러다 다행이 lata 숱 Babe 너무 좋아 시각 미니뿔 조금빈 미니뿔 조금빈 미니뿔 조금빈 미니뿔 와 화면이 너무 좋은데요? 희생을 너무 너무 좋은데요 이 정도 노력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나랑 내가 좀 잘 됐으면 좋겠는데 라고 말하는 장면 뽑아주셨어요 작년 액터스 하우스 대구에 갔어요 아 오셨어 가가지고 미니뿔 조금빈 저분이세요 저분 때문에 오늘의 자리가 진짜 노래로 아마 표현해보고 싶은 거 어떻게 하세요? 알겠습니다 자 둘 셋 확인할까요? 사랑을 못 믿어요 너너너너대 생각날 수 있는 하루가 될 것 같아서 오늘 이 시간 함께 채워주시는 분들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또 다시 만난 자리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도 봐주실거죠 끝난 그대 지겨울 만큼 오랫동안 쉴 수 있다는 것 진짜 오늘의 목표야 안 웃는 거? 정말 제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오늘이 아닐까 저에게는 굉장히 따뜻하고 의미있는 날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 아직도 하나의 dick 몇 가지 남편 현재 다시 9주 10분 사진 찍어 주세요 사진 찍어 주세요 사진 찍어 주세요 사진 찍어 주세요 찍겠습니다 하나, 두 세 사진 찍어 주기 감사합니다 괜찮아요 지금은 집에서 3주 1주 3주 효진아, 이 쪽으로. 오세요, 이쪽으로. 아 진짜, 언제 왔어? 섹시합니다. 여보, 내 못따라 너무 와요, 효진아. 하나, 둘, 셋. 너무 고생하세요. 들어주고 많았어. 너무 고생했다, 고생했다. 하루아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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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아일